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 오늘 MVP 멤버를 뽑아야겠죠? 자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MVP는 바로 바로 주학년입니다 MVP는 바로 주학년입니다 진짜였어 이렇게 팬분들께서 꾸며주신 T 살짝 무서운데요 네 직접 꾸며주신 거예요 정말 꾸미셨다 진짜 살살 씻어야 돼요 잊고 다녀야 돼 저거 장민 주현 주현사랑류 주현최고 슈단가 재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항민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MVP가 됐는데 왜 MVP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시 받을까요? 아닙니다 영어를 열심히 읽어주셨어요 아 영어를 열심히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! 축하합니다 파이팅! 엠 웨이브 Meet & Greet 엠 웨이브 Meet & Greet